네 이제 연합뉴스가 제1회 미래경제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국내 언론사 중 가운데서 황대일 대표이사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많은 경제포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사조와 경제사회구조가 변하는 즈음에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미래경제포럼을 여느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있어하는 미래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간의 경쟁력에 대해서 관심있게 또 심도있는 대화를 토론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세션도 저희들이 초격차 기술 경쟁과 미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초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밀러 교수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미래 경쟁에서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이 반도체 기술과 앞으로 에론 머스크가 끌고 갈 미국 정부의 규제 자유 이 부분이 어떤 식의 기술 경쟁과 미래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거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쟁하고 협력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로 삼성전자 김윤후 부사장님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기술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저는 반도체 연구소에서 포토엔지니어 그리고 재료개발팀장 그리고 기술기획팀장으로서 한 2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맡아온 일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양산에 이전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해왔는데 최근의 반도체 기술 개발은 기존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에 겪어온 개발 그리고 기획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AI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일상생활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훨씬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반도체 개발과 제조에서 제너러티브 AI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개발과 제조에서 많은 설비의 FDC 데이터, 공정 데이터, 그리고 분량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이를 분석하여 수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빅데이터의 분석과 결정 활동들인데 결국 이 제너러티브 AI의 장점을 잘 접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조 설비의 고장 예측이라든지 감지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생기는 분량 탐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해서 시험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반도체 연구소나 제조함에서 만든 많은 기술적인 자산들, 기술보고서나 논문들을 전부 학습을 시켜서 이 결과를 가지고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선배보다도 훨씬 잘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AI의 발전은 반도체의 발전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센싱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연산하고 단기, 잔기 기억을 하는 인간의 뇌의 기능을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기억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사람의 수준에 근접하고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데이터 처리 속도는 거의 3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고 저장하는 능력은 한 40배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비슷한 수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수준의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 부분을 보면 아직 큰 갭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우수한 슈퍼 컴퓨터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110만배 정도의 전력 소모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갭의 극복이 미래 반도체 기술의 개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먼저 발표를 해주신 크리스 밀로 교수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유사합니다 같은 사람이 썼다고 해도 될 정도로 유사한데 PC와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력의 소모를 가장 큰 리스크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해와서 지금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인터넷과 PC를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AI 시대에서도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앞에 연사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반도체 개발하는 일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반도체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대역복 확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BM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저전력 고성능 컴퓨팅을 위해서 로직 제품에서 GA 기술과 BSPDN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음 1도 저전력 연산을 위해서 새로운 어드밴스트 패키징 기술이 동시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트워크가 다시 또 바틀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 네트워크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간의 연결은 이미 광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하지만 서버 내에서 GPU 간의 연결은 여전히 전기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밴드 위치의 제약으로 인해서 GPU 간의 통신의 병목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전력 고효율 광 네트워크를 코어 패키지 옵틱스의 형태로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모두 사용되는 전력 대비 성능 즉 우리가 전성비라고 부르는데 이 전성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반도체의 발전 방향을 간략히 그림으로 모사해 본 것입니다 반도체 특히 그 중에서도 메모리는 이 점선의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 새로운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통해서 빛당 코스트 이 부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먼저 적용하고 선점하면 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후발 주자들도 그 방향을 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먼저 개발하고 먼저 앞서가는 회사가 항상 유리한 그런 사이클을 겪고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메모리 마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능과 파워가 중요해지고 전성비가 좋아지면 이 코스트가 좀 올라가더라도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복잡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미래 후보 기술들은 예전에는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한 코스트가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적용되는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기술에 좀 성능이 유리하더라도 코스트가 분리하면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기술 더 코스트 면에서 유리한 기술을 먼저 쓰고 그 다음 기술은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그리고 현재의 기술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느 정도의 순서는 정해져 있었는데 AI 시대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 지금 새로운 기술들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 코스트가 좀 높더라도 더 빨리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브이넴드에서도 한 번만에 쌓는 거 두 번만에 쌓는 거 세 번만에 쌓는 거 저희가 코스트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똑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코스트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 번에 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기술이 더 높은 기술이고요 하지만 그 기술에서는 좀 딸리는데 두 번을 쌓아야지 우리는 이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 좀 더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면 좀 더 높은 돈을 쓰고 스텝이 늘어나더라도 그 기술을 시장에서 채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에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기술력이 딸리는 중국도 이렇게 우리가 쌓아온 기술보다는 기술에서는 포기하고 완전히 돈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술인데 그게 올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기술을 일찍 준비를 해서 길복지 킥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기술을 선점하게 되면은 그 다음 그 기술을 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기존에는 훨씬 더 실력이 있는 회사라도 그 기술에서는 그 중국 회사보다도 더 늦어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에 있는 강자가 아닌 플레이어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저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기존에 있는 강자들한테는 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모두 다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포기를 하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강자들한테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HBM도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운데 그림으로 표시를 했지만은 추가 스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AI 시장에서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지금 AI 시장 초입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은 지금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HBM 이외에도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미 로드맵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제품들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메모리, 펀드리, CIS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기존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개발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술이 반도체 외에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그 걸리는 시간이 처음에 기초 연구를 하는 시간 빼고 제품 개발을 하는 시간에만 걸리는 게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긴 시간을 걸리는데 이 제품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기는 거의 매년, 1년 반 아무리 길어야 2년 정도 한 번 새로운 제품들을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동안 개발하고 끝나면 다음 제품을 개발해서는 도저히 그 니즈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3세대 이상의 기술을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3세대의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술들을 다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다 개발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소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많은 새로운 기술들의 조합이 결국에 반도체 기술인데 이 새로운 기술들을 어느 시점에 채택을 합니다 그 전에 기초 연구를 통해서 아, 이 기술은 양산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구나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기술을 접목하는데 그 기술이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기술들을 조합해가지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성숙도를 올라가는 일이 반도체 기술의 개발이고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기술들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다가오는 그 이후 세대에도 이 기술들을 같이 동시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개발을 해야지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코스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잘 성공하면은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양산 가능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저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몰랐던 치명적인 문제가 만약에 좀 늦게 나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그때부터 찾아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만큼 빨간색으로 표시한 만큼 추가 개발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세대에 이 제품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깔아둔 그 다음 다가오는 세대에도 저 기술을 적용해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도 다 동시에 걷어내고 새로운 기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한 제품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최소한 두 개, 세 개 제품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잘하는 회사는 저걸 아주 선순환을 잘 가져가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기술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저런 실수를 자주 하는 회사들은 한 번, 두 분 만에 실수로 금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반도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은 AI 시대가 되면서 검토하고 개발해야 될 기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시점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저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잘하는 회사들도 조금 더 곤란한 환경에 빠질 수 있는 게 AI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기술기획팀장인데 예전에는 포토엔지니어였고 그 다음에는 재료개발팀장으로서 한 7년 정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예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패터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터닝은 결국 노강하는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아이라인부터 이렇게 많겠지만 뭐 ARF 시대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KRF 리소그래피가 전체 메인으로 사용되다가 ARF 기술로 넘어갈 때 그 ARF 기술들은 그 파장에 쓸 수 있는 물질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물질을 골라서 적용을 해보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이 에치할 때 견디는 힘이 훨씬 더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운 에치 기술을 해가지고 저 기술을 극복을 해서 저 문제를 극복해서 완전히 기존에 있는 기술을 압도를 해서 ARF가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ARF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F2라고 157nm를 쓰는 그런 노강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실패를 하고 다행히 구원투수로 이멀전이라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또다시 그 다음 한 단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이멀전은 노강할 때 웨이프 위에다가 물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있을 수 없는 예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술인데 그걸 쓰다 보니까 저 물로 인한 결함, 디펙트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 또 소재에서 탑코트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물질을 그 PR 위에다가 하나 올려가지고 강한 발수성을 가지고 이 물을 컨트롤할 때 전혀 흘리지 않고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저는 디펙트를 개선해서 어려웠지만은 저걸 극복하고 완전히 그 전세대의 ARF 기술을 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게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가격, 성능 면에서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저 기술이 적용되고 나면은 훨씬 반도체 개발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고 저 기술을 늦게 시작하는 회사들은 따라올 때 되게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TSMC보다도 잠시 앞서갈 수 있었던 것 저 때 이멀전을 잘해가지고 한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저리소 기술의 그 다음 세대로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데 EUV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EUV가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 EUV를 알 정도로 EUV, EUV가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저 EUV는 기존에 있는 193나노 파장을 쓰는 것보다 13.4나노 파장으로 급격하게 점프를 했기 때문에 해상력,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하는 능력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RF보다는 비교할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상력의 가치를 믿고 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10년 가까이 개발을 했죠 다른 기술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저 기술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13.4나노라는 아주 작은 파장 때문에 한 개의 포톤의 에너지가 기존보다도 상당히 한 40배 정도 이상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포톤의 갯수가 저 라인을 하나 녹아갈 때 들어가는 단위 면적당 갯수가 되게 작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샷 노이즈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 하나하나의 라인의 거칠기 산포의 유니포머티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작게는 만들 수 있더라도 저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포토레지스터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 정도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EUV에서는 그 전 세대의 노광 기술을 압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EUV를 빨리 도입해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 기술이 그렇게까지 좋긴 하지만 그 장점을 100%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전에 있는 기술 이머전을 가지고 패턴을 두 번 세 번 한다든지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멀티 패터닝을 하는 것 대비 저 기술이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압도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EUV를 안 쓰고도 뭐 지금 10나노대의 소자를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할 수 있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돈을 좀 더 써서 EUV를 두 번 노광해서 가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진 게 기술적인 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개발을 하고 해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상상하겠지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R&D가 너무 중요해졌구나 앞에 크리스 밀려 교수도 R&D가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저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R&D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겠구나 그 두 가지가 당장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저희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는 거의 한 저기 기존에 있는 NRD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NRD 연구소를 오랫동안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메모리 중에서 D램 플래시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CIS도 하고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연구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2022년도에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서 기형 땅에다가 지금 새로운 연구소로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 거점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거점이 단지에서 완성이 됐고 이게 다음 주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개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에 아주 큰 힘이 될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앞에 연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회사들 그리고 국가 간에서도 이런 R&D 투자의 경쟁이 가속화되었고 이렇게 해나가는 입장인데 이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잘 된 일인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걸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쓸 거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기술들을 한 회사가 다 해나가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 될 경우가 경우의 수가 많아졌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아까처럼 한 세대뿐만 아니라 두 세대 세 세대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 경쟁력은 예전보다는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미 많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팩들도 생기고 기존의 공공팩도 많고 그리고 한국의 설비 소재사들도 우수한 회사들이 많이 챙겼고 그리고 미국이나 지금 유럽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연구기관들을 어떻게 잘 같이 효율적으로 엮어서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연구소는 예전에는 저희도 사실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보완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이제 해서 우리가 다 해야지 우리가 직접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저희도 생각을 완전히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비 소재사 그리고 국내, 국외 많은 투자를 해주신 유능하신 분들도 많은 그런 리소스를 잘 끌어다가 저희가 개발 초기부터 모든 목표와 타겟을 공유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그런 개발 마인드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소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왼쪽처럼 할 수 있는 저런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소스를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잘 서로 체계적으로 맞춰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서는 저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AI 이제 시작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R&D, 투자한 R&D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가올 AI 시대에 그런 제품들을 생각하면 이미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 가려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현우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주신 점에 대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주시는 동안에 질문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삼성전자도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협력도 해야 되고 또 기술 개발에서 경쟁도 해야 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글로벌 천단 기술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사장님께 질문을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전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20조 투자를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역사가 깃든 소위 반도체의 메카인 경기도 기흥에 조금 전에 설명도 주셨습니다 R&D 센터도 조성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R&D 단지에서 어떤 것을 연구하게 되는지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희 R&D 단지는 한 번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 이제 클러스터 형태를 만들 텐데요 지금 처음 만든 이 R&D에서는 어 지금 3D 지금 어 V-Land는 이미 랜드는 3D로 갔고 메모리도 그 다음이 지금 3D입니다 지금 그동안 플래너 형태로 한 개까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 3D 형태로 갈 텐데 그 3D D-RAM의 연구와 어 그리고 지금 어드베스트 패키지 사실은 어드베스트 패키지 관련되는 연구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처럼 아주 컨벤셔널한 패키지에서부터 접근할 수도 있고 이게 새로운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어 선단 노드에 개발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는 기존에 있는 패키지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선단을 연구하는 반도체 연구소에서 그런 신기술도 같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존과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 단지에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옮겨서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에서는 아주 원천 기술들 미래 기술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기존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이 64K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256K를 세계 최초로 제일 먼저 성공을 했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을 보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적 발전과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기 어렵지만 김현우 부사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갈지 계속 기대를 가져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시대 늦지 않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셨는데 사실 미국은 AI라 그러면 1960년대부터까지도 그설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강연해 주셨습니다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모든 기업들이 마음을 열고 기술을 열어서 협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 격차를 놓고 거기에 따른 협력을 가져가는 것인지 하이아키가 수직적인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수평적인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협력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친메이커하고 설비 소재 그 다음에 오피스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협력할 때는 정해진 순서는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순서가 정해져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그런 순서상의 하여라키는 있지만 지금부터는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먼저 모든 걸 다 완성하고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숙제를 다 정해 놓고 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때부터 설비라든지 소재 그리고 EDA 밴드들까지 다 모여서 이 방향을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개발에서는 그 전에 상품 기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오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개발 초기 되어서부터도 상품 기획 설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AI의 시대에 필요한 그런 니즈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수평적인 거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제일 먼저 이그니션을 하는 거는 그래도 친밀하기 때문에 순서상에서는 그런 게 남아 있겠지만 그 외에서는 상당히 수평적으로 오픈 협력 체계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부사장님께 사실은 없던 질문인데 제가 이거는 시간이 좀 가도 짧게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삼성전자에게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되게 곤란한 질문인데 요즘 제가 사실은 이번 발표에 나오는 것도 되게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소두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재료 개발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EUVPR 규제를 했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막 쓰려고 그러는데 PR을 갖다가 공급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집에 가면 EUVPR 잘 되고 있는지 맨날 물어보고 막 그 정도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사실 뭐 힘도 되지만 되게 또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추측해가지고 많이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참 AI 시대에 약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디 가서 이야기는 할 수 없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전부터 준비해 왔고 해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또 많이 기사화되고 주위에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또 그걸 보고 약간 뭐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뭐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만,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규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힘쓰고 계시고 그 전보다도 저희가 뭔가를 추진하고 하는데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서포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인호 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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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